1.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1.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다들 힘드셔 그죠?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근데 여기 또한 나이가 있으신데 아버지도 좀 답답하다 지금 너무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답답하다 그럼 풀 수 있는데 좀 많이 답답하시다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한 마찬가지요 사주에 보면 혼자 계시죠? 그쵸? 혼자 계시는 걸로 보여 일부 종사를 못하는 그러니까 사별은 아니고 이혼하셨어? 혼자 사시는 걸로 다 보이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이혼해요 이거는 없잖아 그쵸? 살다 보니까 어떻게 안좋게 돼서 삐그덕거려서 할 수도 있어 그쵸? 지금 제일 답답하신게 뭐야? 이직이야? 아니면 뭐 다른 변동하는게 있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요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쵸?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무슨 직업을 바꾸려고? 지금 여기 사주가 금이라는 사주에요 금이 뭐냐면 오행으로 쇠라는 사주에요 옛날엔 금, 엽전, 금전 이걸 뜻해요 그래서 원래 금전을 조금 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지금 그래 예전에는 좀 만졌었나봐 아버지가 손에 근데 딱히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지금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시는 일을 놓고 싶은다 지금 그래 지금 하는게 지금 하는게 본인이 지금 하시는게 무엇을 하세요? 땅갖고 장사해서 아니면 뭐 땅갖고 장사해서 왜냐면 뒤에 땅이 많이 보여 아버지가 재벌은 아닌데 그래서 남의 땅이라도 그쵸? 부동산 하신지 오래되셨어? 네 오래 하셨는데 왜 그만두려고 요즘 좀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 다들 왜 힘든지 몰라 근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아버지 나이가 있어 뭐 하실라고 할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제 폭넓지가 않잖아 공부해서 어디 뭐 대기업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나이 하시는게 뭐 특별하게 내가 자 여기는 아버지는 여기 아버지도 마찬가지네 남의 밑에 와서 내내거리는 직업을 잘 못하세요 그냥 내가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그냥 내가 아니면 프리로다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소속은 되어 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쵸? 지금 하고 싶은게 뭐 이직하고 싶은거 택시 업종은 어떤가 택시 업종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왜 뭐 기본적으로 생활은 되니까 그걸 하면은 힘드시잖아 힘들어도 힘들어도 뭐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 정도야? 부동산이? 뭐 경기가 이 정도 되니까 뭐 난리도 아닌가 보네 근데 직업에 귀천은 없어 뭐 경비를 하시든 뭐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는데 여기 아빠는 경비 같은 것도 못해 성격에 그러니까 택시 힘드실 거야 체력적으로도 그죠 그 택시는 하다 보면 뭐 회사에 갖다 주는 그 뭐야 산악금이라는 돈도 맞춰야 되고 물론 월급은 월급대가 좀 나오시지만 산악금 못 맞출 적에는 또 월급에서 깐다고 하더라고 많이 오셔가고 얘기하다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다 지금 그래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 건강도 생각을 하셔야 될 나이잖아 그 전에 근데 아직은 크게 몸적으로 아프다 뭐 하는 건 뭐 나이가 들어서 뭐 50개월 60개월 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아 육체적으로 힘든 거 요 왜 택시를 하려고 그래 다른 것도 많은데 뭐 그래도 이게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이 먹어도 그렇죠 하긴 하긴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산악금 갖다 주고 내가 남는 거 먹고 월급 타면 돼 그렇잖아 근데 이게 큰 돈이 안 되잖아 뭐 지금 큰 돈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 생활만 뭐 현상 유지해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욕심은 큰 돈 그건 욕심은 없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그래 내가 암만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 지금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하세요 어 말리고 싶진 않아 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지약되는 게 너무 많아 나이에 또 잘리고 뭐에 잘리고 뭐에 잘리고 하시니까 지금은 그래요 하시래요 괜찮대요 이미 아버지 마음에 딱 이미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번벅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마시고 좀 더 안정적인 걸 하세요 좀 더 안정적인 거 뭐 많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뭐 하무차라도 사갖고 이삿짐이라도 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현재에서 뭐 차를 사서 내 앞으로 해서 뭐 집이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오밍어 무리하지 않게끔 꼭 뭐 조금만 더해서 조금만 더해서는 안 돼요 운행도 어느 정도에 쉬시고 하시고 안전 운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승객이라는 걸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더 안전하시게 하시려면 하 물론 택시를 타면 좀 빨리 가주시면 안 돼요 반이들 그러시잖아 근데 안전이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는 어차피 뭐 아버지 결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은 하지마 그거 하지마 다른 거 이렇게 해도 해 이렇게 해도 해 근데 얼마든지 폭이 넓은데 점점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정말 단순한 거 밖에 없어 그건 뭐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그죠 근데 성격에도 아버지가 어디 가서 내내 거리면서 남의 직장 생활하는 거보다는 지금 마냥 부동산도 그랬었겠지만 프리로 다 일할 수 있는 거 근데 좀 열심히 하셔야 돼 아버지가 열심히는 하는데 금전의 문이 약하진 않은데 내가 못 잡는 게 너무 많았어요 들어오는 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 돈은 아니지만 큰돈이 움직이는 것도 보였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떡을 만지면 떡국물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예전에 같으면 그래야 돼 요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중요까지만 비리를 들지는 않아도 여기는 지금의 하시는 일 이미 본인이 마음이 떠갖고 안 돼요 다시 마음 잡고 부동산을 보자 이거 안 돼 뭐 직업을 바꾼다는 게 그거 괜찮습니까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금방 얘기했잖아 안 돼 택시하지 말고 부동산 계속하세요 아버지 못해 이미 거기에 질렸고 마음이 떠서 안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다른 거에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택시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운전한다는 게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지금은 그래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서 오셔요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방향도 맞는데도 올해는 없는데 이래도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어 또한 나하고 사주에 안 맞는데 뭐 카페를 젊은 친구들 카페를 한다 동업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동업하면 안 되는데 너는 사주에 수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될 것 같다 금전에 문이 막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선생님이 이미 가게 다 기억했는데요 그럼 뭐하러 물어봐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되냐 안 되냐 이거 물어보려고 안 된다면 안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선담선녀하고 손잡고서 궁합보는데 두 사람이 궁합 안 좋으면 헤어질 거야 안 헤어져요 살다 보면 헤어지는 거지 그죠 지금은 어차피 부동산에 아버지가 마음이 지금 다 떴다 지금 그래 그러니까 지금 결정한 대로 밀어붙여서 왜 올해 나쁘지가 않아요 운 자체는 건강은 어떻습니까 크게 아직은 아까 그랬잖아요 몸에 칼이 되는 거 보이지는 않아요 나이가 있어서 지병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제가 무당이 돼서 딱 두 가지 구슬 안 해요 다른 곳은 다 아는데 뭐냐면 병구슬 안 해요 저는 병구슬 아픈 사람 낫게끔 해달라는 거 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일반 명시로 옮겨달라는 거 이런 곳은 안 해요 또 하나 안 하는 건 타살 곳이라고 안 해요 타살 곳은 남을 죽여달라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선생님 제가 친구놈한테 2천만원 빌렸는데 이 새끼 맨날 돈 달라고 그래요 아니 그 2천만원 빌려줄 때 얼마나 좋았겠냐고 근데 그 돈 달라고 하면 그게 나쁜 놈이냐고 돈 안주는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놈을 죽여달라? 아버지가 여기 돌아가시는데 형한테 물 다 갈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는데 저한테는 안 오나요? 참 어려운 길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크게 막 어 지병이 있으셔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피해는 갈 거다 지금은 그래요 응? 피해는 갈 거예요 몸에 칼이 되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 지금의 하시는 일하고 떨어지면 하세요 택시는 뭐 못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 보단 아버지가 금전에 욕심이 많아서 돈을 버겠다면 택시하면 안 되겠지 근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 보이니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됩니까? 일부 종사 못하는 분들이 꼭 혼자 살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그죠 응 혼자 살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사주에는 아버지 사주에는 여자를 찾아다니는 사주가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여자에 꽂혀 갖고 하 난 여자를 꼭 만나야 돼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들어오면 만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는 건데 노오나 말년에는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좋잖아요 만나시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여자분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남자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기는 내가 만나겠다 라고 생각하면 만날 수는 있으세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직업 또한 여자 건강 세 가지를 다 잡지는 못겠지만 직업적으로다가는 잡을 수 있고요 건강 여자분은 누군가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조금 능력이 되면 만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물론 버틸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있고 하지만 까질 거 여자하고도 만나세요 다 해드릴 테니까 못할게 뭐 있어 그죠 만나셔도 괜찮아요 만나시는 분이 아예 없으셔 지금 네 아니 멀쩡하게 잘생기셔서 예자분은 없는가 봅니다 아니야 그렇게는 안해 그래도 그냥 겉모습할 적에는 어 종장 딱 입고 뺏자나 탁 달고서 어디 국회 가서 앉아 있으면 인사하고 다니실 거 같아 예자분은 없네요 예자분은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활에 너무 쪼달려서 막 가다 보니까 삶에 막 허덕이다 보니까 그게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은 지금의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 회사에서 차 끌고 나오면 내 차나 마찬가지야 일을 하든 자든 그죠 그런데 이왕 일할 거면 조금 열심히 하시면서 여유롭게 금전의 여유보다는 내 생활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하시는 게 맨날 앉아서 손님이 언제 오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나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스트레스는 조금 더 줄을 수는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 될 거 같고 괜찮으실 거예요 여자분 만나세요 만날 수 있게끔 도안을 드릴 테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그죠 누군가 만나서 커피도 하나 한 잔 먹고 밥이라도 먹으러 다니고 응 좋은데 해외여행은 못 가도 국내에서 얼마든 좋은데 가서 여행도 할 수 있고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영상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상당히 건강하게 모으세요 해봐요 해봐요 아멘